미세먼지가 뿌옇게 전북을 뒤덮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의 최영규 의원이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유치원 등의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유치원 어린이집에 공기정화장치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위험도가 높은 전염병이 지속적으로 도사리고 있는 상황에서 도내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공기정화장치 설치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취약 전 영유아는 신체와 정신의 성장이 활발한 시기이기 때문에 질병이나 외부적인 자극에 저항력이 취약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의원은 이어 영유아들이 최초로 공동생활을 하는 어린이집 보건환경 여권은 미세먼지로 인한 공기오염방지 전문 관리자가 없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미세먼지 방지를 위해 전체 유치원 519곳 중 221곳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했다며 심각한 상황은 인지하고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유치원에도 설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KLN 전예은입니다. KLN 전예은입니다. 감사합니다.